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의료공백 환자가 되기 전에는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의료공백이 지금 소위 의료사태가 진행될 때 약한 부분부터 터지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아닌가? 바로 이게 언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초의료원, 천안순천항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언급센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개 공병호TV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올라오신 분들 개원이 더 많으시지만 언급센터 전문의들이 대개 의견을 남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의료 파국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약점이 노출되는 데가 바로 언급센터인 겁니다. 언급센터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언급센터는 기존에 이제 언급환자도 문제가 되지만 중환자나 기저질환자나 노약청에서 생긴 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비교적 그래도 조선중앙동화 가운데 동화가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보도를 했는데 이 의료 언급센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전했네요. 응급환자 중환자 치료 역량이 줄어서 피해가 커질 듯 상급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센터뿐만 아니고 응급센터 배후에 있는 개별 여러분들 의료과 전부가 의료 역량이 저하가 됐고 대개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료 역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50% 이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응급실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도 교수가 줄사직하면서 수용 환자가 절반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체적으로 현재 한국의 의료 사태 이후에 한국의 의료 상황은 50% 이하로 다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배후 진료과로 다 이렇게 환자를 전원시켜야 되는데 배후과에 진료 가능해도 못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배후과에 의사들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응급실에서 여러분들 옮겨오는 환자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신규 의사 전문의가 배출 없이 의료진이 앞으로 못 버틴다. 내년, 후년, 5년에 대해서 6년 정도 10분의 1 정도로 격감하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그리고 전문의를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격감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 내용을 중앙지에서는 이례적으로 다룬 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취재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응급환자 중환자 치료 역량이 더 떨어져서 코로나19까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 1,627명으로 5.2배 가량 늘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이 정도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환자 수용 역량 극감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가 있다.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초진부터 전원 환자 처치, 다른 진료과 인계, 이송상담, 심폐소생술, CPR 같은 응급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과 병원 사이에 이동한 것을 전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응급실하고 이런 배후과로 이동한 것을 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용어가. 동시 다발두를 이루어져 적정한 인원교대가 근무되어야 되는데 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학과의 1차적인 검사나 응급처치 이후에 그 다음에 개별과, 배후진료과의 수술 임원 등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이제 2차 종합병원에서 A대학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냐 환자 정세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응급실의 이름들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가 그 전화를 받고 응급실의 수용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관련과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비뇨기과라든지 그런 관련과의 진료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질 때 그걸 환자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배후진료과의 수술 입원 등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응급실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직을 앞둔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이분 이야기가 오늘 기사의 백미입니다. 이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귀한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학정원 사태의 장기하로 배후진료과의 역량이 대폭 감소되긴 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조용한 사직 및 휴직 행렬로 업무가 과정된 남은 교수들이 배후진료과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뺑뺑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발생하느냐 응급실에서 배후진료과의 수술 및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인이 들어올 때 전원 요구가 오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직하는 응급의학과 A교수는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지금은 뭔가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응급센터 내부에 전공위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업무로드가 가도하게 걸려가지고 그냥 응급센터 내부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흔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응급센터 내부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사람 못 받는 경우가 그분은 진짜 뺑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진짜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 근무 의사가 줄면서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술 건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외래 환자 여러분들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응급실에서 처리 가능한 여러분들 입원 환자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평소 같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2차 진로기관으로 여러분들 내려가는 겁니다. 2차 진로기관의 중점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현장의 응급센터 여러분들 전문의들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3차 진로기관에 사람을 못 받으니까 2차 진로기관으로 사람이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증도는 2월 사태 이전 같으면 당연히 대학병원에 다뤄야 한자를 2차 종합병원에 이리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고령층과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으로 발전한 우려가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가 코로나의 여러분들 감염됐을 경우에는 격리병동이나 대학병원에 치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그 다음에 이미 암환자든 중증시기질환 환자들도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여러분들 통원치료를 하는 겁니다. 통원한 그러니까 다 이런 환자들이 수명을 단축하는 사망위험을 높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비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고열 환자와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령 환자 중 상태가 축 처지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도권 광역상황실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원 환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전에도 전원 요청이 많았는데 그만큼 부산 경남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번 사태로 전원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원 요청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대개 언급센터에 계신 부분에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언급실 환자 수용 역량이 급격한 요인으로는 탈진으로 현장을 떠나는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언급센터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너무 과로우니까. 언급실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부분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되다가 사태 장기화로 1인당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쇄사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견딥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잠수면 상태에서 조금 수명이 불규칙해가 여러분들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하게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잠을 좀 보충하거나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이 낮에는 진로를 보고 밤에는 이런 당직을 가끔 써야 되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이 당직을 써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의심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 겁니다.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가면 A 교수입니다. 이제 사직을 하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 응급실에 중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환자를 더 수용했다가 당직을 쓰는 같은 과 교수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다 보니 배후과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환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요즘 더 자주 벌어집니다. 진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배후과에서는 오케이 하더라도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일이 지쳐가지고 교수들의 사직 형렬로 그 빈도는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 사태 이후에 대학병원의 경우 응급실 입구에서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정상과 중증도 분류 환자의 바이탈사인과 연령기저질환 등을 확인한 이후에 입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로 안내했던 경우가 수용한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은 북색통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실려온 응급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2차 병원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2차 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북색통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처리를 했어야 될 그런 중증 질환자가 2차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정확하게 응급센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순천향대전대천안병원 당국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 특정요일이나 시간대 정상적인 응급실 기능이 중단체축운영 대학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먼 거 아니까 시그널 경보험인 겁니다. 의료사태의 후폭풍이 앞으로 어떻게 불어닥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감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a 교수는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 응급실 운영 중단 단 cpr 환자는 수용 심폐소생술 내일 아침까지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흉통 호흡곤란 환자 수용 불과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시간을 조정하는 형태가 여러 진로과목을 고루 갖춘 준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어 드러나지 않을 뿐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a 교수가 건강학화로 이달 사직하게 되면 해당 대학병원도 응급의학과 교수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다.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런 전공기가 빠져나면서 9명으로 줄고 9명이 사직자가 널면서 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추석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의사들이 여러 번 제안께 부탁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에게 추석 연휴 때 특별히 주의하라고 이런 방송해달라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나 있어 내년은 신규 의사 인턴과 전문의가 배틀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최소 2, 3년은 이대로 버텨야 되는데 과연 남은 인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티기가 힘들죠. 의사 양성 시스템은 전공의 과정인 인턴 1년 레지던트 3, 3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인턴 부족이 향후 레지던트 전문의 부조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6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번에 소위 의사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처음 들여다본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여다보면서 이게 완전히 뭡니까. 저는 경험 안 해봤지만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도제 시스템이구나.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천차 4년차 이렇게 해서 전부가 뭡니까. 이게 딱 연결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다 부서진 겁니다. 그게 최종 결과물은 뭔가 하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의가 극감을 하는 거죠. 3천 명 정도에서 여러분들 300명 200명을 극감하는 겁니다.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 자체가 와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년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5, 6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실없이 여러분들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근래 본 언급실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의료 전문지들이 이런 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취재를 잘했네요. 이 A 교수가 하는 이야기만 조금 심층적으로 실어주게 되면 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딱 정리하게 되면 첫째 뭡니까.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3차 진료기관입니다. 3차 진료기관이 환자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언급센터에서 오케이. 그리고 그 환자를 언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인계하게 되면 이번 수술할 수 있는 배후과가 오케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언급센터의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공기가 빠진 다음에 배후과에서 환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둘째. 현재 의과대학 여러분들 정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비해가지고 언급실의 소위 환자 처리 역량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행태로 언급센터의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 연결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과해가 됐기 때문에 전문의나 이런 것이 배출이 지금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공기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언급센터 같은 경우는 당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사람들이 배겨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의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네. 뭐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한 50% 정도 할애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 시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 여러분들 의견 남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로 올 때 깨우치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의로사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인은 당연히 큰 피해를 보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피해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카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다이빙, 전동스쿠터, 고속도로 운행. 어쨌든 개인적인 안전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죠. 여기 한 분께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앞집의 언니가 자궁 내막암으로 서울의 유수의 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 항암치료 중입니다. 2주 전 전에 두통이 생겨서 수술을 받은 서울의 유수병원에 전화했더니 간호사가 동네 내분비 병원을 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어 지금 지방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으면 항암치료 중에 입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태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 직접 수술을 한 병원에 가서 진로를 받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진로가 다 축소가 되니까 그냥 안면이 있는 간호사가 동네 내분비 병원 가서 정세히 이야기하고 약 받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절실히 알겠죠. 이렇게 절실히 알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 시간이 걸릴 거라 이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정책을 떠나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멋대로 하고 관련자로 다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민감한 정부라서 다 폐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점을 여기에 지적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